그렇다고 막 이걸로 다행이다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또 이러고 입는 거는 좀.. 아유 이거 뭐야 이거 또 아유.. 형언스러운 옷이라니 저 이쁜 옷이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야 지금.. 얘기하고 있잖니 지금 어? 지금 얘기하고 있잖니 내가 이거 한 번 더 보내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?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만 보내 이 자식아 지금 마무리 해야되는데 너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잖아 자꾸 야 비싸긴 하다 이제 미디어 시장의 주류로 야 너 어디 살아 기러기는 기러기가 있다 너 어디 살아 야 다른 거 보내 왜 제일 혐오스러운 걸 보내냐고 혼나고 싶어 이마? 야호 방송은 이제 미디어 시장의 주류로 북북 썼습니다 진짜 개소리하지마 야 뒤질래요 진짜? 야 개소리하지마 야 너 디스코드 아이디 불러 디스코드 아이디 불러 이마 야 모두가 지금 너를 내전한다고 욕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? 스트리머 시청자 모두가 내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꿋꿋해 야 얘들아 욕하지 말아봐 저 사람 욕을 즐기는 성향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하자 칭찬해 오 영상도네 칭찬해 나이스 영상도네였어 대박 야호 아닌가 보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? 나랑 맞짱까지 하는 거야? 야 기러기 내가 신혼쪽 불주먹이었어 인마 야호 청미연 재밌다고 아스티 미안하면 다야? 휙 휙 휙 휙 휙 휙 휙 야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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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싸움 잘해요 야 0도 한 번만 더 보내봐 그리고 나랑 맞짱 가자 내 싸움 실력 보여줄게 야호 하하 진짜 못했냐? 하하 하하 개소리 하지마 내가 보여줘야겠다 안 되겠다 하하 하 하 미고 싶어? 하 봤어? 됐냐고 삐하 이새끼가 도전하는 거야 지금 나랑? 아 봤어? 나 존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아콩 이제 안 보낼게요 히니은 안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개같은 영상을 보내지 말라는 거야 도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아콩 방송은 이제 미디어 시작 뭐 안 되겠다 너 진짜 한 번 혼내야겠다 야 이거 내가 잘라볼게 이거 이거 네 머리야 봤어? 봤어? 이아콩 이아콩 넌 진짜 넌 진짜 뒤졌다 봤지? 나 전혀 무서운 사람이야 야호 솔직히 이상한 김재원이라서 받아주는 거지 그 다른 방 가면 혼나고 조용히 해 지금 계속 돈 뜯어내고 있잖아 조용히 해 너네 눈치 챙겨 뒤질래? 더 이상 보내지 말라 했지 내가 더 보내지 말라 했지 야호 김재원 영상각 하나 뽑았네 어허 아니야 나 이런 거를 영상 보는 게 아니야 니 인생을 훈수해 주고 있는 거야 니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 스트리머가 훈수해 주고 있는 거라고 이아콩 아 진짜 하지 말라 했지 아 진짜 하지 말라 했지 개소리 하지마 내 만만해? 내가 얼마를 쏜 거야 지금까지 천 원 이천원 삼천 원 반천 원 오천 원 육천 원 칠천 원 팔천 원 구천 원 만 원 만천 원 만천 원 만천 원 자꾸 그러면은 나 귀 뚫을 수도 있어 봐봐 너도 이렇게 귀 뚫려고 싶어? 니 손가락도 이렇게 뚫어버린다 난 마술도 쓸 줄 알아 임법도 잘 써 야호 야호 야 누가 여기다 보자는 거야 지금? 야호 어 이제 반응 안 해? 응 반응 안 해 야호 야호 방송은 이제 미디어 시장의 주류로 훅톡 섰습니다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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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 아 아니 나는 내가 일부러 도움 받아서 기쁜 척을 하면 니가 그만 할 줄 알았어 야호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야호 임무야 내가 잘못했어 임무야 내가 잘못했어 야호 임무야 내가 임무야 이제 미디어 시작 잘못했어 내가 아니 미쳤다니까 내가 똑같은 거 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똑같은 거 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와봐 하하하하 내가 똑같은 거 트는 게 아니라 야 자꾸 보내는 거야 아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야호 방송은 이제 미디어 시장의 주류로 에이오 야 시청자들은 문제야 내 디바 코스프를 계속 봐야 되잖아 뭔 잘못이야 야호 멈춰 3,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분도 몇 번 보내다가 안 보내려고 하는 게 내가 유튜브 각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재원이 형을 위해서 그냥 영상 계속 보내는 거지 진짜 뇌절하시는 분은 아닌 거 같아 어 생각이 있는 분이야 진짜 뇌절한다면 또 똑같은 영상은 보냈겠지 자 여러분들 저 사람 댓글로 욕하세요 빨리 빨리 욕하세요 빨리 욕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데 욕하세요 이제 모자이크 풀린 거야? 지금 원본 영상 가지고 왔네? 이 새끼 영상 안 보냈더니 원본 영상 찾고 있었네? 야호 에일리언이라니 뭔 소리야 아 어저어 Q&A 해줄 테니까 질문하고 싶은 거 야호 좀 차면 햄버거 별로 못 먹어 어 32개인가? 야 그래도 다행인 게 뭔지 알아? 야 나도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 뭔가 말을 잘못한 거 같다? 야 미안해 야 말을 잘못한 거 같다? 뭔가 플래그를 세운 거 같다? 야 미안하다 야 잠깐만 아니야 나 야 나 왜 갑자기 영도를 안 보내지? 뭔가 찾고 있나봐? 아니겠지? 야호 올해도 새의 목표가 또 금화야? 말을 잘 듣네 이런 거는 이따 지금은? 뭐야 방금 지금은 아 저 영상 야호 야 새야 새들이 문제네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얘들아 나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나 꽤나 인생을 빡세게 달려온 거일지도 나 이제 내년이면 26살인데 이제 조금 점잖게 살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적어도 못살겠네 점잖게 야호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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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